오늘 좀 많이 왔는겨? 오늘도 작게 왔습니다. 오늘도 많이 왔는데? 작게 왔습니다. 저번 주보다 많이 왔는데? 작게 왔습니다. 반도 안 왔습니다. 아 그래예? 예. 얼마나 오늘 만족하십니까? 이 두 배. 이거 두 배? 네. 오늘 지난 주보다 좀 많이 왔는데? 저는 안 왔습니다. 안 왔습니다. 안 왔습니다. 안 죽고 싶잖아요. 그런가요? 아니 그래도 좀. 아니 그래도 그 도면은. 앉아 있는 자리가 다 도면은 어디까지? 초청 가야 되냐면은. 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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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